이쪽으로 해서 여기가 출국하는 곳의 모습입니다 출국하는 모습으로 해서 나오시면 여기가 택시를 기다리거나 잡거나 아니면 우버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버를 기다리고 있는 한국사람입니다 저희는 그랩을 이용했고요 이제 그랩 하는 사람이 2번 쪽에서 저희가 2번이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라고 해서 저는 이제 그랩 기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고구를 통해서 호텔로 가고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습니다 오늘의 그랩을 이용한 자리였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갑자기 비가 내리네요. 우리가 우기라고, 아까 우기라고 했었나요? 네. 갑자기 비가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농담화에 참가해주세요. 가다가 빠꾸고 가다가 빠꾸고. 다 길이다. 아, 잠겨버렸어요. 아, 네. 대박이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